오늘 우리 대학교 최승규 중무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오늘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자리에 붙이 가셨습니다. 오늘 이 호학술대회가 특집한 학술대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를 전하는 그런 기회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. 시위가 특별한 재능입니다. 다시 한번 이런 큰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